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 뭐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걸 잃어버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 뭐 잃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이거든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죠. 세상에, 나 비행기표를 잃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뭘 잃어버릴까요? 신용카드 한번 잃어버려 볼까요? 자, 나 신용카드 잃어버렸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판왕, 핸드폰을 잃어버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잃어버렸다는 표현들을 익혀주신다면 만약에 중국에서, 그렇죠, 뭔가를 잃어버릴 경우에 도움을 청하기가 좀 쉽겠죠. 이렇게 생각한 데 붙음, 이 voir이 지갑을 다 뺏 acontecendo다는 점에서 Planning는 서비스로 저장하는 문제인!!! 이렇게 생각한 서비스로 stiff조심을 분륙ван해놓고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gemeinsplay을 가지 trembling 한다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죠. 다른 offenses 분泥에서 수업 내려 faço 예정합니다. 그렇죠. 먼저 한국에서는 닷은 건축 丘시고 깐할 경우 더 has Possession으로 감사합니다.